안녕! 다이브! 우리 막방인데 모두 빨리 들어오세요 들어가고 있나요? 막방! 모두 너무 고생 많았어요 다이브 모두! 다이브도! 약간 실감이 안나네 진짜 실감이 안나는 것 같아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오늘 막방인 만큼 인사를 드리려고 라이브를 켰는데 이거부터 오늘 활동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넥타이 제대로 메셨나요? 넥타이 메셨나요? 게임을 준비했고 게임이요? 소감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늘 저희 3주동안 아이엠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이번에 KITCH도 같이 했잖아요 처음으로 두고 같이 무대하는 거라서 설레는 마음이 엄청 컸는데 이렇게 활동 잘 마무리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많이 응원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이브! 안녕! 다이브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선공개곡이랑 타이틀곡으로 KITCH부터 되게 오랫동안 이번 활동 만난 것 같은데 이번 활동도 열심히 응원해줘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저는 멤버들 모두 진짜 다 똑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 준비할 때부터 정말 영혼을 가놓고 이번 활동 정말 다이브가 더해졌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다이브가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이 막방이지만 끝이 아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방을 했는데 진짜 멤버들 다 말했다시피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또 그만큼 엄청 의미가 있고 또 애정이 엄청 가는 앨범인데 진짜 저는 다 만족스러운데 딱 하나 아쉽다면 레이가 함께하지 못한 게 진짜 아쉽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아쉬웠고 또 이제 빨리 레이랑 같이 멋있는 활동 보여줄 테니까 다이브가 많이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이브도 고생 많았어요 웨딩 어 저도 뭔가 3주라는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에프터 라이크 때보다 느끼는 게 진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첫 주때는 키티랑 아이엠 둘 다 활동하면서 우리 다이브도 많이 만나고 우리 다이브가 좋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유진언니의 에요 에요 그거 하려고 귀추기한 것 같아요 에요 유진언니의 에요 이것도 보고 놀릴거리도 생기고 그래서 너무 기뻤고요 이번 활동이 너무 활기차게 많은 사랑을 주신 덕분에 무사히 끝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마지막 네 맞습니다 다이브 아이스테루요 레이 따라한거야? 너도 안 똑같아요 레이의 마음까지 좋았어 레이븐 레이븐 모두 모두 고생해 줬습니다 맞아요 남은 활동 또 많으니까 막방이지만 맞아요 많이 많이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아이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진짜 고생 많았어요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